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한시구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 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의 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남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 20장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요한복 2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딱 맞떨어들여가지고 여러분 선언적으로 베드레의 첫 설교 또 초대교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첫 설교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이 대속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재값, 대가, 열두 가지 문제, 근본 문제 그걸로 인한 재앙과 조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그것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없어요 재의 대가 받을 필요가 없고 형벌 받을 필요 없고 사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그 죄로 인한 죽음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100%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헛된 것입니다 왜 초대교의 성도들이 특히 초대교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십자가를 얘기했냐 그 십자가는 시불수 9장 12절 말씀처럼 단번에 영혼이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또 갚을 필요도 없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라는 대속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갈라사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지불하고 사왔기 때문에 또다시 원지 아래, 또다시 과거에 매이고 또다시 현재에 묶이는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속입니다 대신 이사회 53장 6절 말씀처럼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불침범 같은 경우도 제가 군대 생활했지만 대신 서주면 그럴 리도 없지만 대신 서주면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가시켰어요 정가 속량, 지불 단번에 영혼이 그래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어떤 영점 문제가 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성수에 바로 나가는데 그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체질과 흑암이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면 내가 대신 형벌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것은 불신앙과 흑암 세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했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생이 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또다시 창세기 3장 아래 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아당과 하하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골로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소 2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한다 십자가 대속 해결 부활 완벽한 승리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부활하셔서 어떻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게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의 내용은 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 입장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옆구리를 만져봐라 뭘 만져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어제 이렇게 올해 일이니까 운동하고 이제 싸우러 갔는데 전도대상자 분들 저 같이 노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그룹인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싸우러 들어갔는데 예수님 아 예수님이란다 큰일 나 버리네 이단이네 아침이라 비몽사건 간이라 이해해 주세요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자기도 이번주에 부활주의를 미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제들이나 정말 이렇게 아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대신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신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안에 완벽하게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보혜서 성령으로 14장 20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마감음 16장에도 보면 보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작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질문 가면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입니다 그게 창식 1장 27절 창식 2장 7절에 하나님이 형성이 회복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육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안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근본 문제로부터의 완벽한 죄 저주 사단의 권수로부터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경전의 2장에도 보면 다이슨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뭔가면 그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현재에 매일 필요도 없고 미래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매인다 상황에 따라 매일 수 있죠 남편 자녀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순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줄 수 있죠 평생 남편에게 매인다 그거 점검해봐야 돼요 평생 우리가 순간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질병이 그런 순간 생각을 들 수 있죠 평생 가난에 매인다 평생 자녀에 매인다 평생 남편을 덜덜 떤다 그게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망한 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순정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매인다 보금전하는 데 매인다 사역하는 데 매인다 전도하는 데 매인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진짜 인상 안 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환경의 여러 가지 속에서 조금 그런 걸 계속했었는데 계속 매인다 어떤 분은요 몇 달은 지역 모임 막 오다가 캠프 막 하다가 몇 달 하다 보면 업 사라졌어 또 몇 년에 또 와 또 사라졌어 그게 뭐 넘어갑니다 이 아침에 참 짧게 다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할 수도 없고 안타까워 할 말은 많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임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자신을 보고 착각하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릴 정도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일 필요가 없는 가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살리셨다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매입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약한 걸 어쩔 수 없지만 언제까지 위장으로 언제까지 정신 문제로 언제까지 마음의 문제로 언제까지 조금만 하면 컨디션이 안 좋고 그게 뭐 여러분 겉사람 호흡평 하나 속사람이 새롭다 그러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과 완전한 승리하신 분은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아까 얘기하다 잊어버렸었는데 아 그분은 그러더라고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과 가서 지옥 천국 보여주면 누가 지옥 가겠어요 그렇죠 연옥과 가서 야 여기 지옥이다 이게 천국인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불신자로다 저 할렐루야 저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지 연옥에 가서 중간단계 딱 있어가지고 천국 지옥 딱 보여줘 너 어디 갈 거야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러겠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딱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성지사님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안 쉬는구나 이 사단과 불신앙과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대석은 십자가는 완전히 끝난 거구나 부활은 완전히 승리구나 이걸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실제 하시는 아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대석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잃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을 잃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잃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슬픔을 다 담당하셨고 괴로움을 다 담당하시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담당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 가운데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과거에 매어 있으면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요하모 14,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래서 요하모 17, 21절에 보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요하모 17,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이라 실자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 우리가 저주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부활절 칸탄타를 영국식으로 영국으로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 보면 너무 아프시겠어 왜 그렇게 십자가 아프세요 그러겠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더 십자가 처절하게 지세요 더 고통당하세요 더 죽음에 처절한 싸움을 싸우세요 왜냐 나를 대신해야 되니까 내가 그 저주의 가구한테 가지 않도록 속죄하시기 위해서 효력을 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해방과 자유와 누림입니다 자신에게 착각할 거면 안 돼요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그리스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만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가 왜 안 됩니까 치유가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다 되지 그래서 다이슨 4등의 2장 25절 26절을 보면 여러분 컨디션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휴우증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아파요 그거 말하지 마시라고 육체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간절염은 어쩔 수 없지 나이 들어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속사람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나 오늘 캠퍼에 있다 너무 힘들어요 4등의 2장 25, 26절을 보니까 다이슨 내 앞에 계신 주 우편에 계신 주 창조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낱맞아 경험하니까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입술은 즐겁고 내 육체는 희망에 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여기 땅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 대석을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슨처럼 안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 27절에 29절에도 보고 2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20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20장 27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근본 문제에 대한 그리고 해방에 대한 그리고 우리 체질에 대한 완벽한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합적인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모든 부분에 회복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천망대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 정말 축복된 임직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우리 줌 모임 했는데 나 지금 목사 안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15년에 20년에 받았는데요 지금 목사 안서 받았으면 좋겠어 임직식 엄청난 겁니다 기름붕 엄청난 겁니다 사천망대 2, 3, 7, 5천 종종 살려는 2, 3, 7에서 전세계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목사 안서 받으면 지금 목사니까 괜찮네 받을 필요 없네 왜냐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곳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밀어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해입니다 치유도 이 전도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도 이 전도 때문에 양육받아야 되는 거고 기도도 이 전도 때문에 사천망대 여러분 망대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망대 세우기 위해서 치유받는 거고 양육받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 이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 부분에 굉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직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을 강의를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개인 행진을 쓰라고 했잖아요 전도전의 삶, 삶은을 썼다트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목요일날 공항교구 캠프를 갔는데 요즘 막 노방정도가 안 나갑니다 공항교구의 송화시장에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하나는 야채 가게, 과일 가게 그 다음에 튀김, 만두 그런 거 여기 망대다 한 분은 오래된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 집사님 송화시장이가 바쁘잖아요 집사님 망대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요일에 산부 때 만났어요 오시라고 그러고 야채 가게, 과일 가게도 만나라고 이 과게가 망대다 망대 과일이 있으면 사람 과일을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가 오는 거 아니냐 과일 파는 거 아니냐 당신이 여기가 과일 가게가 망대고 당신이 파수꾼이다 도시인자가 오가가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 못 증거하냐 매일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을 못 증거하냐고 이렇게 안 했죠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뭐라고요?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 제일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라 끝내야 되니까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복음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면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대가 이게 엄청난 이게 근데 요즘 망대 찬이라고요 사천망대 자 결론 결론가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스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수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인에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찾으세요 파스콘을 세우세요 우리 교구에 있으면 망대 찾고 있어요 망대 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다 리스트해가지고 침방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망대를 통해서 빛을 전하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장이라 하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교수님을 축원합니다 구멍입니다 4 10 10 10